고령자의 건강과 미각을 고려해 한국적인 실버푸드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 이곳. 세계가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식품업계가 앞다퉈 고령친화식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공통된 고민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에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대부터 고령사회가 시작된 이웃나라 일본은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장래 13조 원대까지 커질 전망인데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고령친화식품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입니다. 중국 우리의 한국ist ca.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